아 급해. 아유 왜? 뭐? 오랜다고 냉크모는 니네 엄마 단속이나 하세요? 너 말 잘했다. 고멍나무에 매미도 아니고 채식머리 없이 동동거리면서 다니시는데 참 가벼워 보이시더라. 니가 먼저 우리 아빠 흠잡았잖아. 난 마음에 안되지만 두 분이 좋으시다면 어쩌겠니? 글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한테 나쁠게 없더라고. 두 분 잘되시면 능력있는 친정엄마 생겨. 너하고 박재성 신경 쓸 필요 없어. 도랑치구 가져잡고 꽁먹고 앨릇먹고 아니겠어? 안녕. 안녕. 언니한테 잘해. 응. 너 때문에 오줌 싸겠어. 다리. 감사합니다.